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팀원은 아칼리를 상대로 하는 팀원인데 그냥 아칼리를 상대로 해서 전쟁강 특성에다가 이렇게 공속 그리고 마방을 들었습니다 거의 저는 이건 공속 거의 통일인데 왕룸 빨간 왕원의 공속 노란건 성장 방어 파란건은 성장 마방을 했어요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특성 자 특성은 이렇게 전쟁강을 썼습니다 전쟁강이 피차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추노할 때나 이런거 하여튼 여러가지 측면에서 달라붙어가지고 싸우는게 아니라 내가 무빙을 하면서 싸워야 된다 할 때는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이건 완전 견제쪽으로 왕창 몰아놓은 특성입니다 일단 이건 끝! 1당 만원 어시당 마이너스 2천원 줏! 아이 어시당 플러스 2천원 하자 플러스 2천원 하자 플러스 2천원 줏어! 말을 하지 않았지만 받아들이겠소 킬당 만원 어시당 2천원 안녕하세요 킬당 만원 어시당 2천원 미션입니다 아 잠깐 견제해야 되는데 방제를 조금 있다가 손을 한번 대볼까 오 나름 괜찮은 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나 그래서 열방이 아니라 전쟁강을 들었지 아 미니언 진짜 자 하여간 킬당 만원 이라더라 킬당 만원! 킬당 만원! 1천원 if any Crafarian. 3레벨까지 잠깐 조심필요 타이밍 와 Venezuela. WAARD. 지금 something that is safe 잠깐 조심해야 돼요 카직 Empower Teraz Stunden. 우리 팀 WILL 이게 분명적으로 여기 W를 찍었으면 cart it stays 자, 독 묻혀놨기 때문에 어디있는지 보이죠? 자, 카직스가 싸움나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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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와야지 이쪽으로 와야지 에헤이 전멸을 밑으로 하면은 내가 위에서 내려가는데 에헤이 스킨 나빠서 내가 어딨냐 위로 올라왔으면 댓글 자, 조심해야 돼요 이거 카직스가 그래 바로 오거든요 이렇게 자, 점프 보고 이건 아직 괜찮아 오케이 자, 잡았고 자, 이거는 아, 밀리면 좀 그런데 우리곳 가서 죽어먹어 에헤이 늦었다 늦음 자, 늦었어요 이건 자, 늦었고 얘를 뭘로 죽이느냐라는 건데 정방 갑시다 그냥 자, 방제를 바꿔볼까 자, 방제를 바꿔볼까 자, 방제를 바꿔볼까 자, 방제를 킬 안 주고 계속 조져야 되는 건데 지금 킬을 준 것도 사실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모르고 도와주러 가느라 내가 경험치 좀 못먹고 이런게 좀 있어 괜히 도와주러 갔어 이거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저거 이거는요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만 때려놓고 그 평타로만 터져요 E로 안 터져요 저거 제 Q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아휴, 한 대 맞았다 이거 자, 괜찮아 때릴 수 있으면 자, 내가 손해볼 게 없거든요 그게 자, 저는 손해볼 게 없어요 죽이면 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죽인 다음에 꼬라 박았기 때문에 자, 개이득인데 카딕스 죽은 거 맞죠? 자, 한 웨이브 더 먹고 갑니다 아, 근데 얘가 텔 안 썼나 텔 썼으면 좋은데 아, 안 썼네 전투는 이 귀모가 지대한다 자, 저 갔다 옵시다 이제 좀 길게 갔으면 좋겠는데 길게 갈 수 있을까? 길게 가야 길다를 칠텐데 그지요 그지요 일단 아칼리가 내려오는 걸 좀 봐야겠다 자, 아칼리가 궁을 안 찍었으면 절대 안 깝치는데 오메? 둘 너 이제 죽었어 왜냐하면요 내가 점화가 있어요 여러개 에헤헤헤헤헤헤 백 프로 없나! 야, 점화가 있는사람이야 정화가 있어요 정화가 자 이 피로는 아칼리 못 이겨요 1대1은 빨리 밀고 가야 됩니다 그냥 자 바로 집 아칼리는 기본적으로 넣을 수 있는 딜이 있어요 돌진 Q2대 정도까지는 에지가라만 넣습니다 그거 원콤에 안죽으면 돼 그래서 원래 마방 가는게 맞는데 그냥 뭐 안가도 될 것 같아서 자 그냥 안갈게요 자 템빨로 유리하고 스펠빨로 점화들고 있으면 비벼볼 만해 이걸로 그냥 자본주의가 뭔지 보여주면 이 티모 대회님은 어디 한번 찾아보시지 내가 이정도 길로 만족할 것 같아? 자 근데 가면 안돼요 이건 카직스가 있어요 카직스가 아 아 어 어딜 가게 자본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 아 여러분 마이콜이 미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계속 킬 딸을 딸까 해요 전 저는 계속 킬 딸을 할 생각입니다 20분 안에 최대한 많이 죽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 아니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니 이런 미안해라 아니 아니 근데 저거는 어시의 가능성도 있어서 오직 내가 필요한 건 길이지 어시 따윈 필요 없지 아 자 이제 돌진이 있으면 너무 안으로 들어가면 안돼 자 자 오면은 자 저 슬로우도 있구요 자 이제 죽이면 되요 안돼 왜 아니 왜 왜 왜 왜 왜 더 느려 아 엄마 내가 왜 쟤보다 느린 거야 괜찮아요 점멸이 빠졌지만 저마다 다음엔 다음 킬은 점화로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4킬을 땄는데 지고 있네요 아주 좋아 이거 장기전이야 자 집에 가면 총검 무조건 죽인다 자 이 총검은 내가 너를 죽이겠어 이런 듯이 전장의 비명소리가 가득하겠지 아주 빨리 죽일 수 있어요 오 내 벗어 내 빙화 어 내 거 아닌가 전장을 지배해야 해 내가 안 깐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자 이게 이기기 위해서는 이걸 좀 빨리 쓰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킬 딸을 치기 위해서는 최대한 늦게 써야됩니다 최대한 늦게 자 언제 쓰냐 자 일단 때려서 자 자 점 안 써도 되겠어요 점 안 쓸 거예요 이건 지가 와주면 안 써 난 도망가는 걸 생각을 해서 이거 든 거기 때문에 아 카직 쏟아가지고 좀 더 죽어줘야 되는데 모자라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나중에 지우고 자 일단 지우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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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죽었다 안 보이도 죽어 자 빠른 킬 아주 좋아 자 저쪽에 누가 크고 있는지 봐야되는데 바텀이 크네요 정글이 자 정글이랑 바텀이 크면 잠깐만 킬 딸을 위해서 타워를 1차를 빨리 밀어버릴까 아니야 아니야 이게 2킬을 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못 따고 죽을 수도 있어 아칼리로 만족합시다 일단 일단 아칼리로 만족을 하는 그런게 필요해 자 그리고 킬 딸만 치면요 원래 이 다음에 스태틱인데 제가 보통은 스태틱 가는데 스태틱을 포기를 하고 또 유령무휘를 가는게 좋아요 킬 딸만 생각하면 사실 뭐 라인 푸쉬라든지 여러가지를 봤을 때 제가 스태틱을 가는거지 킬 딸만 치면 유령무휘가 2폭도 많이 올려주고 1대1에서 피 덜 달고 좋아요 자 포업을 아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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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좀 죽어주면 안되겠니? 안 죽나? 안 죽네 아까부라 혹시 레드 있으면 레드 먹자 자 와드 체크 자 지금 마나가 없기 때문에 추 안쓰고 그냥 펌타만 때려야돼요 1대1을 하든 도망갈때 쓰든 그때 써야되고 마나는 자 돈은 400 더 모아서 한 번에 사죠 뭐 유형무휘를 사든 스태틱을 사든 한 번에 삽시다 근데 스태틱 삽시다 길게 보자 눈앞에 있는 킬 딸에 너무 연연하지말고 티 CS 잘 먹어서 템 나오면 킬 더 딸 수 있으니까 자 아이유 아저씨 으아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아이유 아저씨가 잘 펴봐야 얼마나 컸캐시우 못 피해봐 그거 아주 절묘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거 없어 넌 계속 그것을 밟아야 될 것이야 그리고 난 피가 차지 자 도우면 이제에요 도우면 이제 자 유령 무이가 1대1 카직스까지 생각하면 또 유령 무이죠 나쁘진 않은거 같은데 아니야! 그래 카직스에 혹시라도 이 두리가 두두둑 달라붙어가지고 싸우는걸 생각을 하면 그러면 스태틱이 낫나? 아니 일단 이렇게 가요 일단 모르겠어 결론은 나중에 내리겠지만 이번판은 자본! 시청자는 갑! 나는 을이니까! 자본의 무릎 꿇었다 운영 따위 어차피 킬 잘 따고 있는데 뭐 중요한가 자 자 유령 무이를 사면 진짜 자 나도 착한 아이였다 멀리 바로 도망을 가네 멀리 대신에 푸시는 느립니다 어쩔수가 없어요 근데 좀 느려도 돼 어차피 워낙 크게 해서 푸시 좀 느려도 되겠어요 아 아카드 내려갔어 그럼 안되는데 아니 그렇게 하시면 내가 이 다음 스태틱까지 산 다음에 그냥 바로 버리는 수가 있어 요새 고속연사포랑 스태틱 까는걸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 이게 진짜 키딱치겠다는건데 이 템트리는 제가 마방이 좀 필요합니다 얘 때문에 생각보다 물론 돈은 잘 벌고 있으니 걱정? 어 오셨어 오셨어 가셨나? 오셨다아 그분께서 오셨다 야아 뭐 밑으로 가면 버섯이죠 뭐 그죠? 이게 유력무이의 위력입니다 1대1은 12% 댐감이 미친거야 이거 흡혈하는 놈한테 자아 8개 돈에는 충분합니다 야 내가 몇 키를 더 먹을지 모르겠는데 아 저쪽에 근데 까두고 여기가지고 내가 8개 딴거 밟으면 별거 없는데 저쪽에 저쪽에서 잘 싸우면 이거 얼마든지 더 장기전을 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 자 여기를 지우는 이유는 이쪽으로는 카직스님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화도 일부러 남겨놨어요 그래서 카직스는 순삭 안하면 도망가기때문에 카직스는 순삭 안하면 도망가기때문에 상가 자 슬로우 아 아 아 점화 바로 쓸걸 아이씨 점화 안 써도 되겠다고 혼자 착각해가지고 아이씨 아이씨 너무 아깝다 점화 쓸걸 아이씨 여러분 아끼지말고 시원하게 씁시다 그래야되요 어 아이씨들 다 죽겠는데 이거 아이씨들 죽으면 안돼 아이고 뜬금없이 원딜 왕교하겠네 팔고 딜 업 어 아이씨 우회하면 죽어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체쇼 실패 아 지휘 아 카직스는 못잡고 우리에겐 두가지가 남았어요 정화와 장기전 흫흫흫흫흫 내가 죽어서 뭔가 이거 장기전 각이 갑자기 생긴 느낌이라 근데 이거 바꿔야겠다 고속연사포로 킬 딸 치려면 때려야 되는데 솔직히 고속연사포의 사거리가 1대1은 뭐 그냥 안오나 이쪽으로는 그냥 한타만 하나 안 되는데 이러면 한타에서 저런 사정거리 있는 애들이랑 싸울거 생각하면 고속연사포 가야되요 저 지금 고속연사포 가겠습니다 일단 자 일단 믿음 이하인데 몇명이 탑으로 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서 오 사라가 이거 죽이러가면 약간 위험하지 그래서 그냥 안감 어 오셨다 아! 봤나? 미친 에헤이 하필 걸어가고 있는데 에헤이 연사포 그리고 킬 딸을 위해서는 아이템을 아끼지 않겠다 아 8킬 뒤로 킬이 없는데 우리 아칼리님이 딴 데 가서 계속 죽으시고 이러면 안 돼 어? 오오 오케이 좋아 아아 오케이 어이 어이 오케이빠라 자 피가 없을때는 사릴 줄도 알아야되잉 뭐시야 이건 또 아 버섯 안깔아야겠다 아 어시먹네 난 지금부터 버섯을 봉인을 하겠다 깔아놔봐야 이게 어시라 안깔아야겠어 좋아 야! 고속연사폭 이 맛에 쓰는거 아입니까 아이씨 왜 깔았지 아예 안된대 이러면 아니야 이거 버섯을 봉인을 안함이 그래 계속 어시가 올라가서 어? 자본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거에요 캐피탈리즘은 우리를 춤추게 한다 아이씨 정글 먹으러 오세요 정글 먹으러 정글 먹으러 오세요 정글 내 손은 이미 더럽해졌다 지나가는 아직 없나 아아 뭐야 이거 타이밍 타이밍 그지같네 캐지익스 이건 아닌데 자 이건 아니야잉 자 50힐만 봅니다 어시 따임 보지 않습니다 가압 가압 어어 아! ㅋㅋ 와!!!!! 침구!!!! 나에게 죽어야해! 씨 따위는 쳐다보지 않는 한반도의 남성 난 길만 바라본다 안돼 얘들아 안대 얘들아 그래서 안돼 이 게임이 길어지는 게 우리 모도에게 즐겁지 않겠니? 친구야 거기를 해 그렇지 아무리 당했습니다 한 명 더 한 명 더 그렇지 안 돼 안 돼 죽어 야 이씨 그렇지 죽여 죽여 죽어 그거 하나 못 죽이냐 친구야 아아 흠 흠 병명입니다 으악 아 거기서 죽었으면 kil인데 너무 안타깝구만 여러분 그 게임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억쟁이나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킬은 아직까지 더 딸 수 있습니다 자 이럴때는 용이 일키는 식 먹어야 돼 바로 끝나지 않습니까? 끝난거 아니야? 괜찮아 이런거에 원래 띠는거 아칼리님 아칼리님 안돼 안돼 얘들아 얘들아 안돼 왜 이걸 못막냐 이걸 왜 못막아 에이 칭찬 계속 잘 죽었던 오리아나 칭찬 넌 칭찬받아 마땅하다 잘 죽었으니까 아이 드리스나 진짜 잘 커가지고 하지만 딜은 딜은 뭐 잘 나왔고 자 최종적으로 14킬 2데스 치러시에 그러면 14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 14네 1 2 6 12만 6천 11 12 13 15 15 15 15 15